할렐루야, 다같이 찬송가 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40장 되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선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한 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한 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짝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신의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한 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한 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한 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한 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네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혼이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한 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한 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정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와 같이 확신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겠다고 은혜를 부표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특별히 이 이른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지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크신 일들을 많이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414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와 같이 수년 동안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어저께 우리 목사님이 주신 말씀처럼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프라미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달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앞장서서 일하시는 우리 김남수 목사님 이하 모든 사랑하는 교육자들과 또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일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아가든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우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박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고하옵기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리판에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성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찬성 부를 때 우리 곁에 계셔 빌려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 될 때 그 손에서 빛을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정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New Testament Colossians chapter 1 verses 15 to 20 골롯에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5절을 먼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새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쓴 네 권의 책 에피골몬 이 옥중서신은 각각 책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빌리포서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빌레몬서는 개인신앙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또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지체론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사도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메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고가 걷기는 가는 길 다 포함해서 약 한 4년여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특별 훈련을 하실 때에 몸지체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바탕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에베소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 골롯에서는 기독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얼러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가 누구이신가 쉽게 얘기하면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말세론 해서 일곱 가지를 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회에서는 성령론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덟 가지 기초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바로 이 골롯에서는 기독론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5절부터 20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것은 정말 비밀하신 말씀이고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이 기독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의 언저리만 맛보는 신앙이 되고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지금 제일 잠자기 좋은 온도에 제일 아주 단잠 자는 시간입니다 지금 새벽 이 5시경쯤 4시 반 5시 일어나셔서 머리도 감으시고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머리를 모자로 싹 가려버리시고 그리고 또 이제 살짝 이 뭡니까? 뭐라고 하죠? 이게? 립스틱만 바르고 나오시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눈꼽이 눈 사이에 끼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예배당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물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 생활에 적중하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을 신자 바랄 앙자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있지만 또 다른 타교 종교에서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았지만 잘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신앙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정말 다행 중 정말 다행은 뭐냐면 하나님 창조주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론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을 적중하지 못하고 관영에다가 양궁을 하는 걸 보면 이제 사격을 하든지 화살 시위를 당겨서 활을 쏘게 되는데 그 활을 쏠 때에 맨 아래에 있는 여러분 타겟 가보시면 타겟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개의 원이 있는데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적중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헬라오에서 죄라고 하는 말을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은 적중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신앙 생활도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를 바로 알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 생활에 적중할 수가 있지만 물론 주님을 믿고 신하여서 구원을 얻었지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주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언저리에다가만 우리가 화살을 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적중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2장에서 바울사도는 너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주일학교 전도사 시절에 이제 아이들 예배 마치고 분반 공부도 하고 특별활동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 보고 하나님을 그려보라고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그림을 그리는데 그때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학년인 아이들일수록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그립니다 어떤 아이들은 산신령 같은 그러한 하나님 모습을 그리고 수염까지 이렇게 나오고 지팡이까지 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아버지 모습처럼 그리는 아이도 있고 그런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컨셉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는 것을 주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그림을 못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래도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심을 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라니까 어떤 아이들은 백지로 낸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물론 초기 신앙, 처음 초신자, 새신자가 아니고 초신자 요새는 교회들이 많다가 보니까 수평이동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초신자 교육이 아니라 새신자 교육을 하고 있고 새신자는 물론 어떤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초신자일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오래됐지만 그래도 고난당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려울 때, 병 들었을 때 자꾸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내 병이 완전히 나을 것 같고 하나님 한 번만 보면 이 환란과 고통도 넉넉히 거뜬히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유치한 신앙이지만 유치원적 신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를 우리가 종종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미 초대교회 때에도 성도들이 그러했던 모습들이 성경에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빌립이 주님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한 번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안 계셔도 씩씩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용감하게 나가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보고 믿는 신앙보다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이 더 복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참 뭔가 만져보고 싶고 뭔가 우리가 느껴보고 싶고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지고 본다고 해서 다 굳건한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고 또 모세의 홍해를 건널 때에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고 만나와 매출하기의 역사가 있었고 싸워서 분명히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임에도 이겼고 여류의 홍이 무너지는 것도 체험을 했고 신앙 시대에 모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각양각색의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고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것을 보았어요 다 이미 보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반역과 불신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였고 특별히 신앙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결국 2, 3일도 안 돼가지고 그 빌라드의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러한 군중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서 믿는 것 체험해서 믿는 신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이 골로세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관할하면서 그 길렀던 교회이긴 하지만은 개척은 누가 있느냐 하면은 오늘 이 골로세에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당시 이 골로세 교회는 소아시아에 팽배해 있던 헬라 철학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이단적 가르침들 또 영지주의라든지 그리고 이런 잘못된 거짓 교사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몰래 이 나쁜 사단의 씨를 뿌리고 다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이제 그 편지를 쓰면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고난 가운데 깊이 있을 때 그러면서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비밀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비록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미대한 상인에게 데려감을 당하고 또 보디바레 가정에서 또 감옥에 가게 되고 그렇지만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청정하고 하나님만 기다릴 때에 그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욕도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에 끝까지 흔들리기는 몇 번 했지만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차라리 다른 것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또 그 안에까지라도 저주를 하고 그랬지만은 약간은 흔들렸지만은 그래도 욕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내게 주시니도 여호하시오 취하시니도 여호하시니 오직 여호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린다고 하면서 그 상처난 몸을 긁으면서 힘든 가운데에서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가진 모든 것들 다 잊어버렸지만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욕에게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주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어떤 되어지는 일들이나 또 노아홍수 이후에 그 궁창에 있었던 물들이 다 아래로 떨어져서 홍수가 났는데 그 물들이 북방과 남방으로 밀어서 하나님께서 얼려버리신 일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이 욕계세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 옥중서신에도 보게 되면은 이 네 가지 교회에 보냈던 편지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신앙이라든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든지 또 교회론은 어떤 것이고 또 기독론은 어떤 것인지 특히 이 기독론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비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다고 하는 말씀인데 보금서를 읽다가 보면은 그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실제 역사하시고 실제 가시적으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그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인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지입니다 장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만들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을 입고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높은 보자를 다 버리시고 겸손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오히려 어제 우리 단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이거는 헬라 지방에서 그 근동 지방에서 주인이 밖에 나갔다 오면은 당연히 종이 대하에다가 물을 담아서 발을 씻기는 그 자세를 예수님이 직접 취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섬기셨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남기셨다고 하면은 이제 그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현상적으로 보여주신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든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더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아야만 믿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도 생겼고 사실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무신론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죄가 나오고 이 죄가 누구에게든지 있고 이 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가서 그 피를 의지할 때 처치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죄를 부인하게 되고 죄를 규정하는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티스트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이 아무리 무신론을 주장하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꼭 어떤 감각적으로 오감을 통하여서 듣는 거나 보는 거나 냄새 맡는 거나 맛보는 거나 만지는 거나 느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 아직까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 영접한 성도들에게 있는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시고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실 때에 깨닫게 하실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미 요한사도는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 들은 바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기독론 예수가 누구신가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15일처럼 말씀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가 있는가 이것이 이해가 되냐는 겁니다 본문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는 두 가지 방법을 분명하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창조의 사건과 하나는 구속의 사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중심이 되신다는 말씀이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존재의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병행구절이 되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만물은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십니다 거기 보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교회의 머리로 만물들의 머리가 교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교회가 여러분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 중심이 되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을 통하여서 나타나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함께 감당하신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모민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는 이 구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두 창조와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서 목적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현연해 주시고 그 목적은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영생 가운데 들이시는 목적이 바로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편 기자는 10편, 19편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지으신 만물을 볼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험을 경험하며 위험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정밀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내용의 10편, 19편을 써서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79장을 불렀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려볼 때 여기 1절, 2절, 3절, 4절이 있는데 1절은 우주적인 창조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지상의 에덴 동산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안에 내용물들의 아름다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내용이 써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속죄함을 얻게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영생 가운데 나가는 이야기를 쓰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지금 가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79장에 보면 창조와 그 만물의 아름다움과 그 가운데 주셨지만은 전적 타락을 인해서 죄 지은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곧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그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금 고백을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어떤 피조물의 한 일부분으로서 먼저 우리도 불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항상 입벌로처럼 말씀드리지만은 문맥 앞뒤 좌우를 전체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텍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 컨텍스트를 봐야 되는 겁니다 컨텍스트는 앞뒤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전체를 컨텍스트라고 얘기하지 한 절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텍스트입니다 우리는 텍스트를 가지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컨텍스트 자체를 보게 되면은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셨고 모든 창조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뜻이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물이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독론의 가장 핵심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이교도들은 혹은 불신자들은 혹은 교회에 대해서 적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도 봐라 하나님의 창피조물 아니냐 어떻게 피조물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그의 복음서에서 같은 이야기를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 서두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the center of the universe 모든 우주의 중심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모든 만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오게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이 새벽에 따뜻한 이불을 박차고 침상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형통하고 잘 살고 복받고 병고치고 이거는 여러분 그냥 변두리 가상자리예요 이거는 비본질입니다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그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모든 근원이 되시고 원인이 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당신과 온 우주와 만물의 중심이 되셔서 그 안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하여서 이 아침에 나오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 중심이 되고 이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역사적 과거를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와를 믿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만물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으로 회복돼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회복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만 회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시작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는 이 만물은 당연히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 이상에서 4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을 창조한 것은 내 백성들로 인하여 내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십니다 그는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아셨고 장차 이 세상을 우리가 삶을 마감하고 가는 곳도 목적지가 거기고 온 곳도 거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론을 알게 되면 나를 알 수가 있게 되고 인간론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교회론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 골롯에서 1장은 모든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가운데 들어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도서 2장 11절에 보면 역시 그 바울사도가 보낸 편지인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대하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창조주시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시는 생명 보존의 원리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우리는 이미 특별히 구원 받은 자들로서 그의 이름을 날마다 순간마다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아무리 이 땅에서 안 되고 어렵고 힘들어도 구원 받은 그것 하나 때문에 이 진리를 안 것 하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주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당연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요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받고 잘 살고 병고치고 형통하는 것 그것도 어쩌면 복음 안에 들어있는 약속입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에게 찬송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기이한 일들 지난 금요일에 말씀 나누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스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여 족속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그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성전문을 나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복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